경애하는 김성은 동지의 지도 밑에 국방과학원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중대시험 진행 조선노동당 제8차 대배가 제시한 국방력 강화의 중요 핵심 목표들을 결사 완수하려는 국방과학연구 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의 불굴의 의지와 완강한 노력이 실천적인 성과들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12월 15일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중대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국방과학원 중요연구소에서는 12월 15일 오전 서해 위송팔사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140톤 포수 추진력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현지에서 중대시험을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용원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정식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추진력 빅토르 조정 기술을 도입한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의 모든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시험 결과 발동기의 추진력과 비력적 연소 특성, 작업시간, 추진력 빅토르 조정 특성을 비롯한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값과 일치되고 그 믿음성과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엄격히 확정됐습니다. 정대시험을 통하여 또 다른 신용전략무기체계 개발에 대한 확고한 과학기술적 담보를 가지게 됐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국방과학원에서 무리당치 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중대 문제를 훌륭히 해결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최단 기간 내 또 다른 신용전략무기의 출연을 기대하시며 그들을 따뜻히 고무 격려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의 큰 큰 믿음을 받아하는 전체 국방과학자들은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의 위력한 창조물을 이뤄낸 자부심과 자신심에 넘쳐 하루빨리 강하고 확신성 있는 또 하나의 초강력을 억세게 틀어줌으로써 당중앙의 구상을 실천으로 받을 결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